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따뜻한 공기층을 한 번 더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 특히나 남성분들이요 가볍지만 따뜻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테일러드 카라의 투버튼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트렌디한 디자인 은근한 클래식한 디자인이 모두 다 겸비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 잘 입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유행 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요. 식상하지 않은 스타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깔끔히 잘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레이 컬러도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럽게. 그리고 예전까지는 사실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사실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네이비 컬러거든요. 근데 이 네이비도 아주 짙은 네이비 컬러로 톤이 살짝 다운되면서 울의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 고급스러운 울 소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그윽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네이비 색상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딱 다릅니다. 그러니까 맞춤 정장의 느낌처럼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 뭐냐면 일단 이 정장은요 어깨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어깨 패드가요. 굉장히 하드한 패드라면 정말 로버트처럼 인위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은근한 소프트한 패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안에 감성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가슴 들뜨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울 카디건과 같이 요렇게 입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또 바로 이겁니다. 허리라인이 은근하게 들어가 있어요. 테일러드 카레의 투버튼 스타일. 이게 이탈리안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뒤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사이드 벤트입니다. 이거는 바로 영국 스타일이에요. 울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입기 굉장히 좋으신데 투톤으로 해서 그레이와 네이비의 배색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굉장히 약간 캐주얼함을 또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이 스타일은 주말에 좀 클래식하게 연출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옆쪽으로. 옷장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컬러는 사실 화이트 컬러잖아요. 화이트 셔츠 안쪽에 살짝의 배색감 들어가 있고요. 버튼이 굳이 타일을 하지 않으셔도 우드 버튼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벌 한 벌 버릴 구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한테 꼭 필요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울 정장 울 카디건 여기에 드레스 셔츠까지 역시나 초반부터 주문 전화가 엄청난데 오늘은 특별한 가격대입니다. 14만 원대에 울 정장 그레이 울 정장 네이비 여기에 울 카디건 심지어 드레스 셔츠까지 오늘 상의 사이즈 하의 사이즈 따로따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맞춤 느낌의 정장처럼 입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